뭐야 맵거지 같애 이거 그거 아니냐 화투 화투네 화투 빠빠빨 빨간 맛 궁금해 어니 어디로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사람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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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길이 두 갠가? 어디가 매운맛일까? 으엑! 감사합니다. 사실 둘 다 매운맛임 다 매운맛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안 매운가요? 해골이 저렇게 처리되니까 약간 다른 오브젝트보다 더 기괴하군. 아니 어디가 매운맛이야? 야! 수많은 루리웹들이 있군. 양자특이 극단적이야. 어디로 가야 돼? 중간으로 간다. 중간으로 오니까. 안돼요! 아! 살았당. 뭐야 이제 하잖아. 끝났다. 끝. 마지막에 와서는 만들기 귀찮았나 보다. 그래 나도 하기 귀찮은데 잘됐다. 빨간 맛인 줄 알았는데 순한 맛이었네요. 끝. 끝. 숙제 잘했다. 아이 눈아퍼. 끝. 이거 넘어가면 뭐가 있지? 예의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못 넘어가기도 했는데? 아니네.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케찹이었네요. 그럼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도왔다. 마지막.